네 방을 제가 또 찍으러 갈려고 하다가 너무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해서 여름에 찍어놓은 방이 있더라구요 사실 요방도 되게 괜찮았었는데 더 괜찮아졌습니다 일단 층만 다르고 둘다 영상 속에 있는 방도 지상층이고 지금 나온 층은 또 지상층이에요 똑같이 근데 요 영상보다 한층 더 위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올린 영상이구요 500에 35로 나왔어서 되게 괜찮습니다 일단 위치가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신림역하고 롯데백화점 사이 신림 5동이에요 그래서 신림 5동이면 언덕도 없고 상가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요집은 지하철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그 정도 10분 정도 거리면은 될 것 같구요 어 길이는 제가 재봤을 때 2m 90하고 2m 60이 나왔었어요 2m 90하고 2m 60 아 가격이 지금 500에 30으로 나왔습니다 500에 30에 관리비 6만원 비어있으니까 대신 이사는 빠를수록 좋구요 그래서 지금 서있는 저 에어컨 있는 데서 저 벽까지가 2m 90이었었고 보이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로는 2m 60이라서 방이 크진 않지만 어 저 에어컨에서 저기까지가 2m 90 그리고 요 벽에서 저기 의자에 있는 저 벽까지가 2m 60으로 방이 큰 방은 아니지만 싸잖아요 지상 반지하가 아니고 지상층이 500에 30입니다 그래서 되게 메리트 있게 어 나왔고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는 어 대출 안되요 대출 안되는 4500까지 다운 됐습니다 대출 안되는 450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반전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요정도 방이었으면 한 요즘에 7 8천은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방음에 예민하신 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벽을 두드려 봤던 것 같아요 실림 5동이 상업지라서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쪼개기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음이 안되는 건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5동은 제가 벽을 두드려 보는데 여기는 방음이나 이런거 전혀 문제 없고 여기 살고 계신 분도 아직 방음에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500에 30으로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목록을 준비했을겁니다 재생목록부에서